으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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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계속 으쌰 으쌰 소리 너무 큰 거 아니에요? 엄청 티내고 있어 아니 커피 탄다는 거 너무 소원 내는 거 아니야? 아 어떡해 아니 이걸 왜 이렇게 밖에 시원해지라고 어 어떡해 으쌰 다 떨어지겠어 오빠 내가 도와줄까? 아니야 진짜 거의 다 됐어 나 자존감을 높이고 싶어 알았어 알았어 주의를 줄게 저는 진짜로 저걸 하면서 누구 갖다주면 진짜 자존감이 올라가요 아 해냈다 아니 진짜로 뭔가 아예 불가능했으니까 그러니까 전 진짜 이런 거 하나에 이렇게 진짜 행복을 느끼거든요 우리 성웅 씨도 그러면은 집에서 은정 씨한테 커피 같은 거 좀 타서 내려주시고 커피를 제가 안 마시기 때문에 아 아 아니 은정 씨가 좋아할 수도 있잖아 커피를 본인이 하고 저는 주로 설거지를 아 설거지 어디서 손이 많이 해보신지 못해 어디서 손이 많이 해보신지 못해 손가락이 길어서 설거지 말고 따는 거는 뭐 하세요? 뭐 고양이 똥치고 아 아 네 분리수거해서 역시 그건 네 나갈 때 가서 이렇게 버리고 저는 음식물 쓰레기는 제가 비가입해가지고 아 그건 안 해요? 그럼 이 영상은 괜찮으세요? 아유 그거 아니 꼬냥꼬냥이 이게 아니 이게 이 영상보다 이 영상이 사랑스러워니까 봐줄게요 네 봐줄게요 마음은 드릴게 봐주신대 아 아 이 트레이가 여기서 필요하구나 그러니까 이런 것도 너무 기분 좋은 거예요 맞아 서밍 카트 서밍 할 수가 없어요 원래는 그렇지 그러네 근데 고생했다 근데 어차피 다 증발해요 맞아 그럼요 향 좋아 자 커피 배달 왔습니다 와 한번 자셔봐 와 너무 맛있다 에이아이들이신가요? 안 마셨는데 칭찬해주세요 와 너무 맛있어요 맛있어? 맛있어? 다행이다 너무 좋아 그럼 저 여왕님 여왕님 지은이야 지은이야 이제 거의 다 왔어 거의 다 왔어 고생했어 잘 마시겠습니다 음 맛있어? 잘했다 맛있다 맛있다 너무 멀지 않아? 이제 일로 와요 너무 멀데 너무 멀데 안 멀데요? 이거 원래 2인용 아 쇼파에 영역이 있잖아요 거기 있으면 멀어서 멀데 더워 죽겠는데 좀 더 하죠 아 상훈 씨 아니 왜 이럴려면 대학쇼파 뭐 하려고 샀냐고요 아니 원래 원래 연애할 때 다 저래요 어떻게 하셨어요? 아니 표정은 왜 그러세요? 아니 연애할 때 다 저래요 진짜 연애할 때 다 저래요 태어나기를 이렇게 뭘 어떻게 해도 안 돼 그리고 이렇게 하셔도 돼요 이렇게 하셔도 돼요 너무 웃기다 감사합니다.